야야야야야 실전처럼 임해주길 바란다 제군들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해두길 바란다 루파를 뻗어 개타워 정의를 위해 번개타워 하하하하하하하하 3 2 1 시작 루파를 뻗어 번개타워 정의를 위해 번개타워 이야 블루 방금공격 아주 좋았다 무조개용사 번개맨이 들기에는 충분하고 블루 방금공격 아주 좋았다 무조개용사 번개맨이 들기에는 충분하고 블루 블루 방금공격 아주 좋았다 무조개용사 번개맨이 들기에는 충분하고 쭉 펄을 뻗어 번개타워 정의를 위해 번개타워 이야 블루 번개타워가 집중 된다 8 4 5 5 6 6 6 6 손잡이만 잡으면 충전이 될것이니 아주 간단한 일이지 레드, 방금 공격 아주 좋았다 무조개 용사, 번개면이 되기에는 충분하군